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종목 분석 네 그 다음에 사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2차전지의 급격한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업함 관련해서 조정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현재 물려있는 것과 관련 또는 신규 매수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주가 재료부터 모멘텀 그 다음에 대응에 대한 핵심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 한번 오늘 거 봐 보시면은요 JP모건의 외인주포가 물량들을 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기관 H창구를 통해서 어때요? 물량들을 모으고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보통 JP모건이 모았던 물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HSBC H창구로 수급이 모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메릴린치 세력이야 실제로 1, 2% 단타 세력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메릴린치 물량을 골드만삭스가 받았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H창구로 들어오는 주요 JP모건의 물량 바뀜, 손받김들이 현재 의심되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보면 일단 개인들의 매도 물량, 매수물량, 거래량은 적은 상태에서 JP모건의 주요 물량들을 털어내므로써 손받김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징조는 단기 바닥에서 나오는 손받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받김에서 바로 급등을 하느냐 이런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세력들도 물량이라는 걸 모아야 되고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시간 조정까지 한번 거치게 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1봉상으로 보면 그냥 무작정 하락하는 것 같지만 주봉상으로서는 어때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요 상승 추세선 아직도 지금 보시면 이 그물망 차트의 밑바닥까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하반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러기도 어려운 차트입니다 쫄지 말고요 조금씩 조금씩 담아간다 36에서 그 다음에 33만원 구간 모아가는 현재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24만 6천원으로 두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러한 대상승파동 안에서 크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건데 주봉상으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시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고 있다 차트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사실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봉차트를 통해서 주요 핵심 구간 보면요 일단 주요 지지 구간의 라인이 36만에서 36만 34만 구간이 현재 분포해 있고요 전체적인 바로 이러한 대형 삼각수련 패턴이죠 보통 이러한 패턴에서 살짝 하반을 무너뜨렸다가 올라가는 또는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시간 조정하고 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한테 호재는 뭐다? 포스트코딩스는 이제는요 내리기도 힘든 차트라는 겁니다 급락시키기도 어려운 차트다 결국 잠깐 살짝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RSI상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RSI가 기존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승 다이버던스가 컨펌되면서 크게 한번 조정, 급등, 레드캡 바운스로 나올 수 있다 반등 가능성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주가재료와 모멘텀 측면에서 기존의 포스트코딩스가 갖고 있는 철광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바로 신기술, 바로 2차전지죠 2차전지 관련 모멘텀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기존의 철광 관련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35만 구간의 적정별류 이상이 현재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36만원 구간은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중장기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가격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현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코딩스는 이제 기존에 보여줬던 급격한 상승 차트보다는 이번 연도 간에는 이제 손박김이 일어나면서 추세를 돌려가는 차트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그리고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느긋하게 물량을 매집하면서 어때요? 압축매매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주가가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어때요? 철광만 가지고도 35만 이상의 적정 주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2차산업 관련한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현재 업황 자체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어때요? 다시 한 번 그 밸류에이션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급격한 상승 기존에 이렇게 올렸을 때 외인과 기관들이 재미를 덜 받기 때문에 결국 정말 개인들을 지옥 끝까지 지치다 지치다 만들게 해놓고 올리는 차트가 저는 다시 한 번 나올 거라고 감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36만부터 34만 구간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해보세요 24만 6천 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이자 기존 저항 구간 45만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을 깬다면 다음 저점 60만 원 2차 구간 이렇게만 목표가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압축 매매를 다시 한 번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진입할 때는 어때요? 매수할 때는 분할이겠죠? 느긋하게 그냥 운동으로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는 내가 모으겠다 내 이 종목을 한 번 제대로 압축해서 모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 재료가 없다 급격한 재료가 없다 호재가 없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주가 재료가 있어도 안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실질적으로 포스콜홀딩스 현재 2차 산업 2차 전지 관련해서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는 않았죠 재료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강력한 중장기 모멘텀과 그에 따른 수급이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어때요? 주요 구간에서 주식 같은 경우는 모아가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느긋하게 보셔라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해피한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고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런 정보는 없어요 사실 안다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되기도 힘들죠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짐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승률이 높은 구간 손익비가 높은 구간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고 현재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강력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구독자가 되신다면 특별한 무료 혜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시죠? 포스트콜딩스 같은 종목들 하지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제 추천 프로그램 제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1년간 백테스팅해서 프로그램 및 앱을 개발했고요 100% 무료 주식 닥터 앱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배포하고 사용법까지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강력한 기능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만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라는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의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